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0일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받아들었죠. 50%대로 출발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인사실패와 집권 여당의 내홍, 정책 혼선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박주루 마커가 지난 100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자유와 평화, 공정 등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가치를 올렸던 윤석열 정부. 지난 100일의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3대 축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실책이 여졌죠. 한국 갤럭조사 기준 취임 초 50%대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어제 발표된 JTBC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응답인데요. 이들 가운데서도 38.8% 한마디로 10명 중 4명꼴로 윤 대통령이 잘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뚜렷한 건데요. 이렇게 허니무는커녕 지지율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전반적으로 못한다고 답한 응답이 21.2%였고 이어서 인사가 17.5%로 2위였습니다. 국정운영 무능 및 경험과 자질 부족, 독단적과 일방적이란 답변도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주민은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자책골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모두 4가지를 꼽아 줌픽4로 꾸려봤습니다. 인사실패, 국내임 내홍,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정책 혼선인데요. 이 4가지 결정적 실책 위에 윤 대통령의 실현까지 얹어지면서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픽. 인사실패부터 중인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그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였죠. 무엇보다 검찰 출신의 편중인사가 반감을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검찰 출신을 대통령실과 내각, 사정기관 요직에 두루 배치한 결과입니다. 금융감독 원장까지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을 임명하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비판에 식면했는데요.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력은 가차없이 숙정했습니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등 자질 논란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능력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반대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명됐다가 30여일 만에 불러난 박순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음주운전 이력 등이 문제가 됐지만 돌아온 윤 대통령의 답은 이거였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지난달 10일에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설상가상이었는데요. 교수 재직 시 학생들과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인데요. 배현진 전 최고위원과 공개 해석상에서 다툰 건 양측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죠.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수건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내. 다른 권을 특혜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다른 권을 특혜서 말씀하세요. 아니 원하시기 수술 시킬 거잖아요. 원하시기 수술 시킬 거잖아요. 원하시기 수술 시킬 거니까. 본인이 이제 웬만하셨어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 윤리위의 징계까지 받으면서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는 듯 했는데요.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삽시간에 국민의힘 내용의 한복판에서는 대기가 발생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권 대행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받기니 당이 달라졌다라는 칭찬 메시지를 날렸죠.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 대행은 곧바로 충성 맹세로 화답합니다. 윤 대통령은 흡족한 듯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붕언 줄 알았는데 체리였습니다. 체리가 엄지 척하는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윤 대통령 그간 당무 관련 언급은 피해왔죠. 하지만 해당 문자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징계의 배우라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하여튼 당의 의원과 모두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된 후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축출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사퇴를 선언했던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데 투표를 했는데요. 당이 서둘러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대표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됐죠.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서 법원에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친융계와 전면전을 펼친 양상입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렸던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4주 30%대가 붕괴된 뒤에 3주째 지금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는 계속 답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도어 스태핑에서도 오늘 100일 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선택적 소통, 일찍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박 의장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윤 대통령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그 말을 실천 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픽은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었는데요.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지난 날 초 나토 정상회담 직후입니다. 이 나토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수행원이 문제가 됐죠. 김 여사의 나토 일정을 동행한 이가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가서 대동하고 공모를 받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조회도 하지 않은 이런 개인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해서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 이 부속실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낫고요. 이미 지난 6월 김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요. 또다시 비슷한 논란이 일면서 윤 대통령이 입은 타격은 한층 더 컸습니다. 김 여사는 이 일을 계기로 잠행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대통령의 관절을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업체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애초 취임 초반 여권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우려해서 김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는 대통령이 좀 약간 강한 강박이 좀 있어요.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당내에서도 제2부속실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으면 계속해서 팬클럽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자기 부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자는 의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픽인데요. 정책 혼선입니다. 사실 1번 픽인 인사 실패와도 관련 있는 주제입니다. 교육부의 취약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추진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급작스러운 학제 개편 예고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박 전 장관은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시급 탑독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장관님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방침도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성남 민심은 더욱 들끓었죠. 정부는 급히 정책 백지화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학제 개편을 아무런 논의 없이 불쑥 발표한 뒤 논란이 되자 다시 결정을 뒤집는 이 오락가락 대응의 졸속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연희은 실축은 끝내 박 전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사는 교통위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비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 자책골의 순간들을 되돌아 봤는데요. 이 줌픽4 제목 정리는 부국장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우의 줌픽4였습니다.